그럴 수 있어. 아니 거짓말 하나도 아니야. 나 해봐서 알아. 나는 그런데 옛날에 했어. 2002년도에 이 XX아. 2002년도에 이 XX아. 어느 숫자일지 몰라. 나 어떻게 한국에 온 거야? G.O.D 하러 왔지. 그치. 맨 처음에 왔을 때 IMF 터져서 소속사가 도망갔지. 그래서 나는 속 빼고 C.F. 말도 되게 잘 들었어. 형은 우리라는 친군데 시청자분들이랑은 친구 아니야. 그렇지. CF 기획사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이제 광고를 찍게 됐지. 맥주 선전. 랄라 하고 거기에 떠서 이제 또 소속사고 와서 우리 이제 G.O.D를 하게 됐지. 맞아 맞아. 외동. 형 외동이라는 말 알아? 배웠지. 뭐야 외동? 그거 한 명. 어? 그거는 외동이야. 외동이야. 그러면 외동. 그가 어떤 거 아니야. 그럼 외동이고 그러면 무남동료는 뭐야? 무남동료. 잘생겼어. 그건 도남동 옆에. 아, 도남동 옆에. 무남동. 무남동 옆에. 무남동 옆에. 무남동. 무남동 옆에. 무남동. 무남동. 우리 한국말 제일 못하러 갔잖아. 근데 이게 알아야 될 게 나는 여기서 사실상은 이분들은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이 딱 와서 백지 있잖아. 백지 있어. 백지가 배우기에는 조금 더 쉬운데 나는 버릇이 있잖아. 이렇게 계속 말했던 할머니한테서 배웠던 그 말투가 버리기가 어려워. 너 쭈니 형 유튜브에 나 보다 기절한 거. 뭐 학생인가 너 누구 만나서 너 뭐가 고민냐고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오 써줘? 제일 지금 뭐 고민하는 게 뭐가 있어 여기 고민들은? 진로. 진로 목장에 들어. 진로 소주? 이거 진로? 진로가 뭐야? 이게 진로.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형 옛날 때 뭐 신인 때 이때랑 다르지 요즘 후배들. 옛날엔 진짜 고생했어. 근데 요새는 내가 연습실 다 가서 우리 이제 공연 연습하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보니까 음식을 시켰어. 짜장면이 온 거야. 뭔지 알지? 젓가락으로 딱 찢는 게 다 먹는데 오 이거 맛이 없어 안 먹는데. 오. 진짜? 누구야 이거? 우리는 그거 보고 완전 완전 싸갈 수가 바갈 수 있지. 우리는 없어서 못 먹었어. 딱 뜯었을 때 뜯었을 때 젓가락에 묻은 짜장면까지 쭉쭉 빨아먹을 거야. 그런 지옥인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었어. 우리는 단방 자체 그 안에 있는 단무지. 단무지 위에 있는 그 식초 국물까지도 먹고 그 짜장면 위에 있는 옛날에는 오이였었지만 요새는 조그만 초록색 콩 있는 것까지 다 먹어. 그러면 그거 우린 두 개 시켜서 다섯 명이서 다 먹었어. 요새 세.. 요새.. 요새 자식.. 요새 애기들은 다 대접이지. 대접이 너무.. 요새는.. 그런데도 잘 돼. 옛날에는 우리한테 고생해야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얘네는 더 잘 되잖아. 뱀뱀은 특히 지금 이렇게 편한 숙소, JYP 건물 다 사실 형이 이런 거거든. 그렇지. 그럼 뭐 좀 줘, 자식아. 지금 줘! 뭐 있어? 나는 스텍! 얘는 금! 뭐 좀 줘! 크림이야! 해 줄이! 그리고 뱀뱀은 그 그림의 시계 수로 이렇게 제지. 저게도 비싼 수도 있어, 브랜드가. 솔직히 이게 조금 더 저거보다 세긴 해. 단종된 거라서 안 바꿀게. 자기가 필요한 말은 되게 어려운 말. 단종도 웃기야. 필요한 일은 한 거. 너무 선택형 한국말 아니야? 필요한 거는 다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한국어 어려워, 어떨까? 순서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 태국은 영어랑 순서가 똑같은데 한국은 만약에 밥 먹었어, 아니면 먹었어 밥 이렇게 돼야 되잖아. 영어 안에. 맞아, 맞아. 근데 다 반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헷갈려졌어. 그리고 먹다, 먹었다, 먹겠다, 먹을 거야. 과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E, D, I, N, G, O, E. 또 우리나라 말은 표현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adjective하고 adverb이라는 거지, 영어로 하면. 형용사, 부사가 많아. 그렇지. 너무 많기 때문에 냄새도 뭐 골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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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다. 이런 거 안 돼요. 미국에서 냄새로 하면 Oh, it smells like foot. Oh, that stinks, good. 근데 우리 그건 골있네. 이건 골있네. 단구는 골있네. 저거는 뭐 쫄있네. 이건 뭐 찜있네. 냄새 자체가 그렇게 많으니까. 냄새 스프리언스 많았어. 그렇지. 근데 이런 거 때문에 태우가 까지 피해와, 나한테. 왜왜왜왜. 가끔 뭐 촉촉해 있잖아. 태우가 촉촉해가 없어. 그냥 내가 태우가 가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촉촉해라는 거 얘기하고 싶어. 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근데 없어 태우가. 맞아. 머릿속에는 촉촉해 촉촉해 했는데 근데 이쪽은 태우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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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싸워 머리 안에. 우리 옛날에 농구할 때 팀에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 걔네도 와서 한 일주일 있으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여기 어딘데요? 프라이드 하고 끊어. 외국에서 말이 이렇게 소통도 어려운데도 이렇게 정한다는 자체가 진짜 군명한 거야. 군명이잖아요. 근데 형은 그러면 힘들었던 거 뭐 있어? 한국 와서 힘들었던 거. 난 일단 많았었어 맨침에 오자마자 똥뚝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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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You know the old school toy in this. 아, 나 그거 몰라서 맨침에 딱 너무 급해. 이게 그 구반포 거기 무슨 구반포에 지금 상가야. 상가인데 비가 온다는 데는 사출하고 걸어가는 데에 가야 돼. 화장실 딱 가서 문 딱 이런데 오! 땅에 있더라고. 그럼 그냥 거기서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래. 오케이. 해서 딱 벗고 했어. 봤더니 슈즈 없어. 동생이 슈즈 사왔어. 그것도 요만한 거 있잖아. 쪼뽀했어.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막 했어 하고 딱 바지 입고 딱 갔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등이 조금 축축해. 봤더니 원래 우리 집에 있는 똥뚝깐에 앉아서 살 때는 바지를 끝까지 벗고 이렇게 앉잖아. 난 그렇게 끝까지 벗고 앉았는데 거기다가 한 거야. 난 이거 처음이라서 난 몰랐어. 이 바지를 거기서 하려면 여기다 걸치고 해서 난 그럼 몰랐어. 벗고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뱅! 그런데 바지에서 뱅 들어가서 거기서 큰 충격이었었지. 그리고 또 제주도 갔었는데 봤더니 제주도 그런 데야. 근데 여기 나무로 됐어. 딱 앉아서 떡을 해서 그렇다 했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내서 봤더니 눈 반짝반짝거리더니 돼지새끼고 해서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보고 있대. 이렇게 돼지 있어. 그게 1984년대. 18년도. 요즘은 없어 돼지는. 지루한 줄 모르겠다는 얘기만 들어도. 다 어울려. 줌스! 라스트! 라스트! 롱 타임 러스틱. 요 이거 내가 읽는 거야? 글이 열라 쪼끔한데. 오케이. 박준영 퀴즈. 내가 작년에 비행기에 탔다가 진짜 당황해서 뱀! 한 적이 있어. 대체 왜 그러세요? 너무 당황했어. 나 별로 당황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당황했어. 이건 힘들다. 생각을 해봐. 비행기를 자주 타던 사람이. 자주 타. 비행기 자주 타지. 정답. 형, 형수님이 순몰이시잖아. 비행기다. 근데 스케줄을 모르고 형은 일찍 비행기를 탔는데 만났어. 비행기를 형수님이 만났어. 틀렸어. 정답. 완전 틀렸어. 형 자리를 갔어. 오케이. 근데 거기에 개그맨 박준영 씨가 앉아 있었던 거야. 갈갈이.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이름이 동명이인이다. 이인이다 보니까 형 자리를 그분한테 주고 와인을 주세요. 그랬나면 와인 병을 다 갈았어요. 그게 승객 때문에 생긴 일이야. 되게 놀랬나 보다. 방구를 엄청 크게 꼈어. 형 접해서. 계속. 확 하고. 그래서 방굴기들이 자긴 자리를 떴어.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려고 막 들어오는데 형을 한 번씩 봐. 좀 작아지. 맞아. 그렇게 좀 지겹을 한 거긴 해. 근데 내가 힌트. 마지막 힌트 하나 줄게. 장훈이었으면 비행기에서 아예 내려버렸어. 아 그런 거다. 똥을 쌌나? 트림 한 거야 트림. 코를 파서 그거를 의자에다가 이렇게 의자 여기다가 이렇게 닦았어. 옆 사람이. 어머모스트야. 근데 코랑 관련이 돼 있지 않은 몸뚱아리하고 뭔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만약에. 형한테 이렇게 겨드랑이. 정답.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은 다음에. 발가락 굴렀구나. 손가락. 발가락 굴리고. 발가락 사이로 넓다. 뺐다. 넓고 뺐고. 하다가 갑자기 형을 딱 본 거야. 어? 지오디. 반가워요. 정답.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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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드리니까.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가. 오우. 이게 어떻게 다니냐면 이제 비행기를 탔어. 그 옆에는 또 어떤 승객이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알았어. 그리고 좀 벗고 여기서 손을 이렇게 해갖고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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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어. 박수 있어. 악수. 그 손으로. 난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 박수 했어? 형 어떻게 했어? 난 이랬지. 쇼옹. 도저히 그건 못하겠더라고. 형 허리니까 된 거야. 그러려봐봐. 호동이 형이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호동이 형 약간 너무 매너 없다고 욕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했어? 머리를. 짜리. 단 문제였어. 퀘션 넘버 투. 퀘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것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 뭐 때문이었을까? 어머니 목자 정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답. 목욕탕. 왜냐면 나도 놀랐어. 목욕탕은 너 왜? 태국 같이 샤워 안 해. 목욕탕. 들어갔는데 형이 제일 좋아해. 한국 남자들은 같이 사우나 해도 친해지거든. 그럼 너는 사우나 갔을 땐 남자 사우나지? 난 6학년 때까지 한국 놀러 갔는데 우리 이모가 여탕 데리고 갔어. 우리 이모가 나한테 야 쭈아 이제 다음 수부터 내가 언제 이렇게 데리고 가자. 때 좀 밀어주잖아. 데리고 갔는데 오 맨 6학년 들어가서 어디 갔대. 아니 근데 형 그때는 아니 근데 공감하는지 모르겠지. 40년 전이라 그렇지. 아 가능하겠다. 못 들어가 6학년은. 들어갔어. 5학년 전 6학년으로 넘어갈 때 들어갔었어. 40년 전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뭔지 알지? 끝난 다음에 사이다? 아니면 그거 뭐지? 바나나 우유 이런 거 사주고 오케이. 일단 아니야. 갑자기 아니었어. 정답 그런 거 아니야? 팔도 미인. 어? 나는 교포 형이 한국 와서 팔도 미인을 보고 팔도 미인이라는 걸 듣고 한국 너무 웃겼어. 왜 전부가 미녀지. 팔도 미인인 사람만 있어. 우리는 팔도 미인으로 보는데. 우리는 팔도 미인이라고 그러잖아. 한국을 자랑할 때. 힌트 하나 줘야 될 거 같아. 이건 되게 어릴 거 같아. 형 안경을 안 썼을 때보다 아께로 쓰는 게 더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이거는 형 만약에 선글라스 낄 때는 잘못한 저기 있는 글씨도 보고 아 왜냐면 내가 저걸 왜 끼냐면 저게 난 그게 있어. 이 눈에 어 안구질환? 그거 이거 빗 퍼지는 거 스틱매티즘 에이 실버스타 스텔런 에이요 볼리 에이요 에이요 힌트 하나가 어디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내가 본 거야. 못 읽었을 거야. 뭔가 붙어있는 벽보 뭐 이런 거네. 난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어? 어? 신호등. 그 호등이라는 사람의 성이 신인 줄 알았어. 신호등.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어. 그게 신호등이라고 써있지 않잖아. 뭔가 붙어 어디에 붙어있는 거 써있는 거다. 히우께서. 히우께서. 이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주로 어디에 붙어있어. 주로 어디에 붙어있어. 주로 어디에 붙어있냐면 이거는 장훈이가 제일 잘할 거야. 농구장.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결혼식장? 아니야, 장훈이가 제일 잘할 거야. 빌딩 건물. 건물, 건물. 건물 옥상에 붙어있는답니다. 옥외광고 막 그런 거. 건물주 소화기. 건물에 붙어있는 거는. 아, 정답. 정답. 임대. 어? 정답. 임대료. 아니야, 아니야. 임대문이.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뭐. 정답. 임대문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정답. 난 여태껏. 그게 임대문. 임대문의. 임대문의. 난 이게 그 사람의 건물인 줄 알았어. 그러면. 임대문이. 그 사람이 임대문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 임대문을. 임대문을. 박준이 형. 뭐 강호동의 아는 형님처럼 임대문의 건물. 그렇지. 임대문이라는 사람이 제일 부동산 부자인 줄 알았어. 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트럼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트럼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나는. 나는 이제 우리나라 뜻을 잘 모르잖아. 그냥 그런 거 보면 난 그렇게 보여 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네가 말한 거 신호 그런 것처럼. 적신호 씨 하면 그거 누구 이름 같아. 적신호 씨. 안녕하세요. 아. 이래서야 적신호 씨. 이래서야 박준혁 씨. 그렇게 보여 나는. 형 얼마 전에 그 스님한테. 진짜 죄가 안 그런다고 스님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스님한테.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쵸? 근데 스님대로 다 괜찮아. 되게 착하셔. 아. 그리고 형 이런 일 또 뭐 또 있었던 거야. 아. 충동증이 있어. 아 그게 그냥 내가 이거 그래갖고 수술하러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조금 따끔할 거야 그래서 내 그런 다음에 코에다가 주사를 놓더라고. 내가 이제 언제 자요? 그랬더니 아니 그 부분 마취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코만 마취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나 이거 다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물어봤던 거 부분 마취 아니면 정식 마취 그래서. 정신 마취. 정신 마취. 정신 마취는 난 무슨 정신 마취 해야 된다는 줄 알아봐. 근데 이거 부분 마취 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다 느꼈어. 여기다 주희 씨 조금 느낌이 이상할 겁니다. 그러더니 여기다 손국 같은 거 집으로 통통통 쳐 그러면 코에는 느낌은 없어. 마취 됐으니까. 소리가 나지. 아니 여기 이빨 부위가 여기서 싱금싱금 거려. 절대로 절대로 내뱉지 마세요 그러더니 여태 찍히지 마세요. 뚝 뭘 부러트려. 뒤로 확 넘어가고 그럼 왜지 그럼 나와. 그럼 여기다 튀겨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도 아휴 씨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절하냐고. 조절 못해. 그래서 대화를 계속 하면서. 다 보여 그리고 준비해. 그런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하면 이 안에다가 붐들을 계속 집어라. 바로 바로. 그럼 그 집만 하나만 집고 막 막 뚱뚱한 슈지. 이만큼 집어라 그러면 이러고 있어. 이틀 동안 이러고 계셔야 된다. 그럼 내가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잘 드시면 돼요. 너무 먹어. 약간 여기 뒤에 조금 먹고는 뒤로 조금 여기 실이 있는 것 같아. 에이 버릴 수 있어. 아니 거짓말 하나도 아니야. 해봤어 알어. 나는 그런데 옛날에 했어.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했는데. 했는데. 넌 깔끔 떨지만 난 되게 예민해 그거 갖고. 딱 집어넣었는데. 에니웨이즈. 딱 하고 이제 붕대를 풀러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딱 나한테. 이제 이거 뽑는 게 아마 제일 고통스러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붕대가 마지막에선 뭉쳐서 큰 덩어리가 나올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절대로 코로 바람을 내뱉지 마세요. 오케이. 이 붕대를 빼는데 완전 마술 수야. 뭔지 알지? publish perpendicularраж. 그에 두가지야 여기 위에 이빨에서 시꺼 diferença 그리고 눈가락은. 돌아가. 너 로또 할 때 공들 있지?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야. 난 난 난 난 난 난 무슨 숫자일지 몰라 근데 그게 누군가로 돌아가는 거야. 끝에 가서 이제 딱 뺐는데 맨 처음에 집어넣는 거 뭉쳐서 집어넣는 게 팍!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내뱉어. 헉! 헷! 코에서 선지가 나와. 팍! 목 겉에 딱 나오는데 어 진영 씨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반대쪽 딱 딱 딱 딱 나와서 바깥에 나왔어. 가오리였어. 너무 바삭해. 바깥에 딱 기억나 아직도 주차장에 있는 딱 하늘 보고 그래 봤을 때 코에서 코백 이렇게 나왔어. 난 몰랐어. 맨 처음에 그거 한 다음에 내 목소리가 또 변했잖아.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코가 막혀서야. 근데 이게 이제 또 일로 뚫렸으니까 말한 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람이랑 목소리가 후금으로 나오는 거야. 귀를 녹음하는데 녹음하는데 진영이 이러네. 쭈 쭈 쭈 쭈. 해봐. 장르는 귀를 하나 장르. 야 왜 그래 그래서 말 못 들겠어 목소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 4집 녹음한 거는 목소리 이거 다 오토투를 많이. 만졌구나. 만졌어. 이게 안 돼서. 한 6개월 8개월 동안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2년 후에 다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는 안 해. 그래서 이거 맨 항상 이거 갖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거 이거 계속해야.